거기 올려놨어 예쁘네? 잔디 위에 오리가 있는거 같네 응? 응? 스티커 붙었다 이거 아호! 위험하려고 거기 위험하다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 저게 뭐야? 으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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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꽁지입니다 오늘은 후랑이도 유리도 큰 병치레는 좀 끊는 것 같아서 목욕 재개하는 느낌으로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케어 특히 피부관리를 좀 진득하게 하는 하루로 보내볼건데요 으흐흐흐흐흠 으흐흑 에잉! 아으로 한 김에 저도 바르겠죠? 요즘 저희 가족 최애템 닥터지 베리어 D 인텐스 크림으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닥터지와 함께 하는데요. 이렇게 귀엽게 관리받는 후랑 유리도 구경하시면서 진짜 초초초초초초 역대급 70%까지 할인할 수 있는 이벤트로 가지고 왔으니까 온 가족 보스크림 다 떨어졌네 하면 이 친구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야 준비됐어? 준비됐어요? 준비됐나요? 자 발라보자 일단 제가 자주 쓰고 있었던 건 이전 컨텐츠들이나 인스타에서 좀 보셨을 거예요. 그치만 여기도 인증? 아무튼 자세한 정보는 우리 꼬꼬마들 얼굴 케어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일일관리사 일일관리사 짜잔 까꿍 까꿍 아휴 안되는데 고객님 미리 오세요. 관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누워 보시지요. 먼저 스팀을 한번 쇠드리겠습니다. 긋쓰시는 동안 헤어밴드를 한번 채워드리겠습니다 쏘옥 쏙 됐습니다 아 예쁘네요 얼굴 먼저 한번 닦아드리겠습니다 선님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코 한번 싹 닦고 입도 싹 맛있는 거 드셨군요 된장찌개 드셨군요 오늘 이 된장찌개 드셨군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을 했어요 이제 11월이거든요 가게들은 11월에 다 꾸며야 된대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모기에 잔뜩 물리셨어요? 뭐가 기분이 나쁘세요? 촉촉하게 가꿔드릴게요 먼저 마사지 타임 딴딴딴딴 딴딴딴딴딴 아이 예뻐라 흐흐흐흐흐 이제 또 가을이 지나고 겨울을 바라보고 있어가지고 환절기에 고생하시잖아요 피부가 세상에 이렇게 푸석해서 좋으시면 어떡해요 걱정 마세요 저희에겐 닥터 G 더 모이스처 베리어 디 인텐스 크림이 있으니까요 이걸로 오늘 바를 거예요 원래 제가 바르는 건데 오늘만 특별히 나눠드리는 거요 요건 뭐예요? 이거 뭐지? 이거는 토너인데요 토너로 촉촉하게 촉촉촉촉 촉촉촉촉 촉촉하게 가꿔 드릴게요 피부결 정돈을 깨끗하게 해놓고 이걸 바르면 이걸 바르면 촉촉한 건 물론 피부가 탄탄해져서 피부가 정말 건강해져요 제가 요새 픽해서 바르는 것들은 다 장벽 개선, 진정, 보습 이런 것들이라 피부 유민하신 분들은 믿고 쓸 수 있는 거 아세요 유명한 덱스판테놀부터 시작해서 세콜드 든든 보습에 좋다는 성분은 다 들어있거든요 제가 원래 단지 안에 있는 꾸덕한 크림들만 바르다가 너무 무겁고 끈적거리는데 좀 끈적임 없이 부드럽게 발리면서 보습력 좋은 거 없나 하다가요 얘는 추천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샀어요 손님 재밌으세요? 여기 잔머리가 되게 많으시네요 손님 아이 이뻐다 아이고 손님 관리가 끝났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이 크림이 좋은 점은 소아과 피부 테스트부터 해가지고 민감성 사용 적합 테스트까지 다 끝낸 약산성 크림이어가지고 예민한 제 얼굴부터 후랑이랑 유리 온 가족이 다 쓸 수 있다는 점이랍니다 듣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그만해 다 다른 크림 쓰는 거 너무 귀찮잖아요 저희는 이제 크림은 온 가족이 다 같이 바를 수 있는 크림으로 좀 골라서 쓰는 것 같아요 아니 거기 만지면 안 되고 짜잔 만약에 크림보다는 가볍지만 편하게 슉슉슉 바르기 쉬운 보습 제품을 찾고 계시다 그러면은 이 베리어디 데일리 로션도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후야 후야 일단 펌핑형이라 애들 발라주기도 너무 좋고 후야 잘 잡고 있는 거 맞지? 일단 펌핑형이라 애들 발라주기도 너무 좋고 속당김도 되게 잘 잡아주거든요 로션 데일리 로션 여기 만지면 안 돼 아 여기 만지면 안 돼 후야 후야 포도 먹을까 포도?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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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 포도 뚜뚜 뚜뚜야 포도는? 뚜뚜 포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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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디저트예요 손님 사실 크림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보습감이 있어서 단독으로 사용을 해도 되지만 저 요즘 진짜 애기 아파가지고 이번 생활에 편집에 신경성으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잖아요 진짜 잠도 못 자고 진짜 힘들었거든요 애기 엄마들은 근데 다 그렇죠? 아무튼 몸이 힘들어지니까 피부도 바로 건조해지고 되게 예민해졌었는데 지금 뭐 관리를 아주 잘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뭐로? 닥터지 베리어디 라인들로 그래서 보습관리를 톡톡히 해줬더니 지금은 또 금세 많이 회복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품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토너 진짜 빠르게 흡수가 되는데 속부터 너무 촉촉해요 속건조를 확실하게 잡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로션이나 크림을 발라요 저는 로션도 바르고 크림도 바르겠습니다 만약에 오늘따라 너무너무 건조하다 그러면 스페셜 케어로 이 베리어디 멀티밤을 추가해주는데요 산뜻한 보습 코팅막이 씌워져서 보습을 완전히 철통 방어해준답니다 이렇게 하면 완벽한 보습 케어 끝! 자 손님! 그럼 이제 준비된 결제 내역입니다 55만원이고요 카드로 하시겠어요? 현금으로 하시겠어요? 카드로 하시면 저기 10% 더 붙어요 현금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결제돼요 55만원 주세요 없으세요? 그 쌓임 결제를 말하는 게 아닌데 저는 돈을 달라는 건데요 없으시면 안 되는데? 그럼 못 나가세요 지금? 멋졌게 웃지 마시고 오빠 포도 포도 해봐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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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거 뭐야? 오잉 ㅋㅋ ㅋㅋㅋㅋ 우리 집에서 또 다른 곳으로 가면 저희 집에서 아저씨가서 기쁜 성격이 ítl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전히 촉촉한 피부 엄마 피부 진짜 너무 좋다 어젯바른 건 나 아직도 촉촉해? 근데 손님들이 집에 안 가시네요 없어지면 안 되는데 그럼 못 나가세요 피부관리어 칼로리 너무 재밌는데? 아기들 얼굴도 촉촉하니 너무 좋고 자주 해야겠는데요 마켓 구성 설명드려야죠 닥터지 더 모이스처 베리어 D 크림과 로션 크림, 로션, 토너 크림, 로션, 토너, 얼티밤까지 이렇게 세 가지 구성이고 구매하시면 로션이랑 크림 각각 30ml씩 추가로 증정을 해드려요 오직 꽁지 마켓에서만 최대 70% 할인으로 얼굴 공부해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할인가라 육아로 지친 피부에 보습이 필요하신 분들 온 가족이 쓸 수 있는 보습 제품이 다량 필요하신 분들 지금 바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저는 특히 모든 제품이 다 들어간 옵션 3를 가장 추천드릴게요 이왕 사는 김에 전체 구성을 다 가장 저렴하게 가져가면 좋잖아요 닥터지 베리어디 세트 하나만 있으면 올 겨울 보습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애기들이랑 노른 콘텐츠 좋은데? 종종 찍어야 되겠는걸? 광고 주세요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즐거운 삶에 사세요 건강하게 보내자 안녕